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과연 무엇일까요? 5위 알렉산드라이트입니다. 캐럿당 최대 9,700만원의 가격에 이르며 이 보석은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변색 효과는 알렉산드라이트의 가치를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. 4위 에메랄드입니다. 에메랄드는 캐럿당 4억 2,200만원 정도에 판매되며 그 풍부한 녹색은 보석 중에서도 돋보이는 특성입니다. 에메랄드 가격은 투명도와 색상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. 3위는 루비입니다. 루비는 캐럿당 최대 16억 정도에 이르며 그 선명한 빨간색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. 루비는 강도와 색상의 질이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. 2위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. 가격은 16억 5천만원에 판매되며 그 희귀한 색상으로 인해 고가에 거래됩니다. 대망의 1위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가격은 54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. 색이 매우 드물며 뛰어난 경도 때문에 고가에 거래됩니다.